안녕하세요. 봉만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96-23 상가 물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타경 3064 그리고 매각기일은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날이네요.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시고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물건은 상가인데요. 토지는 43평이 조금 안되고요. 건물은 제시회 건물까지 합하면 한 60평이 조금 안되시는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진 코너에 있는 상가 건물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아주 신축으로 지은지 얼마 안되고 그런 물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정선이니까 아무래도 지방이라서 그렇게 번화가에 있는 상가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택으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상가도 운영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이쪽이 고향이시거나 이런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저렴한 금액대로 나온 물건이라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감정가는 1억 6,452만 4,400원. 그런데 지금 한 번 유찰돼서 1억 1,516만 7천원이에요. 그래서 10%의 보증금 1,151만 6,700원이 필요하시고요. 네, 여기에는 뭐 말하자면 대학력 있는 세입자나 이런 분은 없는 걸로 어느 정도 확인은 됐고요.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다 권리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고 큰 틀만, 제가 큰 틀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현장 꼭 가서 답사하시고 확인하시고 꼭 잘 알아보시고 입찰을 하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거는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